요즘 꽂힌 노래가 있다면 한 소잘만 불러주세요 최근에 나홀도 선배님께서 노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... 한번 불러볼까요? 브리지인데 아무래도 나는 괜찮아 하얗게 암흥 기억 안고 그냥 살아도 돼 노래는 초로를 위한 것이라는 노래고요 어떻게 이렇게 고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쭉쭉 올라가세요?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일 씨는 최근에 어떤 곡 즐겨 들으세요? 사실 진짜 제가 요즘에 노래를 진짜 안 듣거든요 또 정규앨범 준비 저는 사실 앨범을 준비할 때 아예 어떤 노래도 안 들어요 일부러? 네 왜냐면 제가 앨범을 준비하면서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들의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앨범을 만들 때 오로지 진짜 제 생각으로만 좀 만들려고 하는 편이라서 결과적으로 싫으려다가 안 싫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그럼 잠깐 불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가볍게 넘기던 많은 말이 가끔은 떠오를지 몰라 서로를 붙잡던 시간들이 뭐 이런 야 왜 안 싫으세요 다음번에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잘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